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팔팔입니다 오늘은 웅덩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웅덩이 물이 부족할 시에 물을 보충하려고 웅덩이를 만들어놨는데 웅덩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들어가서 반도로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물이 너무 깊네요 아 귀연이 왔다 하는 생각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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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오 오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여기도 야만이 있는데 야만 한번 봅시다. 찍어볼까요? 이게 뭐라하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잡혀갔어. 여기도 한 마리인데?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처음 보는... 물장국이 있구나. 저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오른쪽이 더 들어가면 이제 갈 것 같아. 아 보기보다 물이 너무 많다. 밥은 해볼까? 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뭐고 이거? 우렁이 하나 있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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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농고등 농고등 하나 있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진검이 다네 진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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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러나도 일어나면 안되네. 물에 담궈야 살기 싶은데 가봐 저거 달아야죠. 달아. 달아. 물을 떠주게. 아 벙어들 얹어가 물에 하면 돼. 아 하여튼 물에 물 부어주게. 아이고 뭐라. 어쩌쩌쩌쩌. 안다 안다. 아이고 물이 좀 옛날에 메꾸라지도 눈같은데 아이고 물가슨 Schlers 대단하게 물에 그지. 아 이제 이렇게 흔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허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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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는 못 들어가요. 거기 웅덩이가 별로 안좋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비가 많아오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물이 거의 없었죠. 그죠? 네, 지금 수위도 많이 높아졌고 보니까 비 온 다음이라니까 태풍 오마이스도 지나갔고 하니까 그거는 괴물 없겠죠? 왕월챙이가 있어요. 왕월챙이가 있어요. 왕월챙이가 있어요. 황소개구리 월챙이 아닌가 몰라? 왕월챙이가 있어요. 왕월챙이가 있어요. 왕월챙이가 있어요. 왕월챙이가 있어요. 왕월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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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월챙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텐데. 왕월챙이 조금 더 다른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니요 옆구리 빠져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지금 5cm 상관으로 아 진짜 이 시험으로 확 어디 가봐야지 어 옆구리 다 돼 간다 물 높이 다 돼 가 어 미꾸라지 오 미꾸라지 한 마리 있다 다 맛있어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 더 있다 응 아 비전 다 비네 어차피 살리준다 나오나 아 와 이거 미끄럽네 이거 제가 잡아 구나다 이렇게 요거 코물국 하나 있어 응 농구도 농구도 이 토정 미꾸라지 그죠 옛날에는 그러지 많았는데요 또 뭐가 있노? 점점 더 들어가고 싶은데 빠지면 인공 호흡할 줄 알죠? 건질 줄 알죠? 오늘은 민어공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마지노선 마지노선 더는 못 들어가요 풀숲으로 들어가야지 물가 있네 그죠? 풀숲으로 들어가야지 안가면 물이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농구들 이걸로 이래 뭔지 모르겠네 이 사간놈 소금쟁이다 이것도 이 사간놈이다 징그러운 놈 쏘는거 아이가 아직 다 갈아 진짜 물뱀 나오는거 아이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농구가 충분히 되는데 농구가 안 돼 농구가 안 돼 그래요 물이 나 복숲은 rh Island 용구가 mere 하지에 육구납을 깨끗해지겠다 Kevin 이affe 어머 Stadt 아, 이거. 이거. 그라지 많네 그죠? 크다 이거. 살려줄테니까 하나 좀 잡히봐요. 일단은 구독자들을. 방송 출연 좀 해봐야지. 생생그너 방송 출연할게 있을줄 알아. 이거 뭡니까? 고창이인데? 이거 작네. 이거 뭐해? 여기 봐봐. 용고등. 새우. 뱀을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네. 많지요? 음. 아, 이거. 네. 근데 지금 되게 느끼네. 발이 목이 됐어. 벌이 있으니까. 어머, 저 목 뒤에 모기가 있는데. 여기 목이 됐어. 여기 모기가 있고. 여기가 치글치글 닿아. 여기가 치글치글 닿아. 여기가 치글해. 아이고. 아, 물 닿아. 어, 그 숨 열어갖구나. 진짜 저 여름 또 왜이래. 아, 차봐라. 아, 차봐라. 선방을 했는데. 아, 차봐라. 아, 차봐라. 아, 바닷가 다 찼네. 아,stop. 네, 아 Adm. 차 Sheriff hilarious. mounting 찰물 재뚔. 착 Snap Snap. 으아 이어서 다드갑니다. 지금 전국은 다드갑니다. 눈이 오지 않아. 눈이 오지 않아. 눈이 오지 않아. 눈이 오지 않아. 저 멀리 숨어 있는 곳. 저쪽으로 막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깊어서 흥기는게 아니고 못 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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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